슬림 바디 챌린지를 할 때마다 인 바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챌린지하는 파트너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기 번거롭다면 본 영상에 링크를 보내주고 시청하게 하면 이해시키는데 편리할 것이다. 그럼 인 바디 앱 설치와 인 바디 기기 사용법을 알아보자. 매년 주기적으로 애터미에서는 슬림 바디 챌린지 다이어트 이벤트를 8주에서 12주 동안 진행한다. 이때 변화된 몸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체성분 분석기 인 바디 기기와 앱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그리고 측정한 챌린지 데이터는 인 바디 앱을 통하여 애터미 본사와 공유한다. 그러므로 챌린지 미션을 수행하려면 내 휴대폰의 인 바디 앱을 중심으로 인 바디 기기와 애터미 본사 3자 간 연결이 필요하다. 인 바디 측정 미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수행하면 된다. 먼저 인 바디 앱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다음 순서대로 인 바디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한다. 첫째, 플레이스토어에서 인 바디 앱을 설치한다. 둘째, 인 바디 앱을 열고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셋째, 인증번호 받기를 눌러 인증번호로 본인 인증을 한다. 넷째, 이메일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른다. 다섯째,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다음을 누른다. 여섯째,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른다. 일곱째, 성별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른다. 여덟째, 신장즉 키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른다. 아홉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을 완료한다. 열번째, 회원 가입 완료를 누르면 로그인하기가 나타난다. 열한번째, 로그인하기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을 누르고 알림 허용을 누른다. 열두번째, 자동으로 데이터 동기화가 진행된다. 열세번째, 측정에 사용할 인 바디 기종을 선택한다. 열네번째, 인 바디 기기를 선택 등록할 때 나타나는 측정 기기 위치 허용 여부에서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한다. 열다섯번째, 앱 설치 후 측정하기 위해 인 바디 앱을 켜면 근처에 있는 기기를 찾아 연결하고 위치를 파악하도록 허용 여부를 물을 때 허용을 누른다. 열여섯번째, 인 바디 기기를 켜고 전화기의 앱을 열 때 블루투스가 켜 있어야 연결되므로 블루투스를 켠다. 열일곱번째, 인 바디 앱과 기기가 연결된다. 열여덟번째, 인 바디 앱과 기기가 연결되면 검사 시작을 누르고 기기에 맨발로 올라선다. 열아홉번째, 검사 진행 후 기기의 액정의 끝남이 나타나면 기기에서 내려오면 된다. 참고로, 하나의 앱으로 주사용자인 나와 부사용자인 가족을 관리할 때 사용자 설정에서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다. 병원 같은 곳에서 셀프 측정 기기가 있는 경우 화면 상단의 터치를 눌러 발생하는 인증 코드를 측정 기기에 입력하면 나의 인 바디 앱과 연결할 수도 있다. 또는 헬스장이나 보건소 인 바디 장비에 QR코드 판독기가 있으면 화면 상단의 QR코드를 눌러 나타나는 QR코드를 읽게 해서 나의 인 바디 앱과 연결할 수도 있다. 인 바디 기기를 이용하여 검사한 후 앱에서 측정 데이터를 확인한다. 우선, 대시보드를 보면 인 바디 검사 요약이 수치와 그래프로 나타난다. 상세를 누르면 각각의 분석이 막대 그래프로 세부적으로 나타난다. 변화를 누르면 먼저 측정치와 비교하여 상승 혹은 하강에 변화된 그래프를 보여준다. 랭킹을 누르면 현재 인 바디 측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랭킹이 나타난다. 서로 경쟁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챌린지 미션 수행을 위해 인 바디 앱을 연결하려면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챌린지 참가 시 신청 전화번호와 인 바디 앱 설치된 휴대폰의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챌린지 신청 전에 인 바디 앱 설치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슬바첼을 신청하고 챌린지를 시작하려면 본사와 나의 인 바디 앱을 연결해야 한다. 연결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슬바첼 제품 구매 시 박스에 들어있는 안내 용지의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링크 주소가 나타난다. 둘째, 나타난 링크 주소를 눌러서 챌린지 안내 페이지로 입장한다. 셋째, 시작하는 날에 맞춰서 안내 공지 하단에 참가 신청하기 단추를 눌러 인 바디 앱에 들어간다. 넷째, 제품 구매 시 받은 안내 용지 상단에 있는 참가 신청 코드와 신청자의 정보를 인 바디 앱에 입력하여 참가 신청을 완료한다. 다섯째, 인 바디의 파단에 챌린지 단추를 눌러서 본사에서 제공하는 메일의 미션을 수행한다. 다음은 인 바디 기기를 사용하여 실제로 체성분을 측정하는 방법의 설명이다. 슬바첼에 도전하는 애터미 회원들은 센터에 비치된 가정용 인 바디 기기를 주로 활용한다. 우선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인 바디 기기 구조와 명칭을 알아야 한다. 표시 화면은 키, 진행 상황, 검사 결과를 보여준다. 다이얼 버튼은 전원 버튼으로 눌러서 켜고 길게 눌러서 끌 수 있다. 또한 다이얼로 키의 수치를 조정할 수 있다. 손전극은 좌우 엄지손가락의 지문 부위를 접촉시키는 부분이다. 발전극은 맨 발바닥을 접촉시키는 부분이다. 건전지 삽입부는 AA 건전지 4개가 들어간다. 후면 커버는 사용자가 아니고 AS를 받을 때 메이커에서 열게 된다. 인 바디 측정 시 오차를 줄이기 위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식사 전 공복 상태로 측정한다. 위 속의 음식물을 채성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가급적 오전에 측정한다. 오래 서 있으면 오후에는 채 수분이 하체로 몰리기 때문이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측정한다. 소변과 대변은 채성분이 아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측정한다. 운동 후 채성분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목욕 전에 측정한다. 채 수분이 일시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약 5분간 서 있다가 측정한다. 오래 눕거나 앉았다가 측정하면 측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주의사항으로 인공심장 박동조절기를 장착한 사람은 박동기가 오작동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한다. 기기의 전원을 켜고 측정하기 전에 측정자의 키를 다이얼을 돌려서 먼저 입력한다. 이제 측정해보자. 측정 방법은 첫째, 인바디 기기에 맨발로 올라가 이미지처럼 손잡이를 잡고 팔을 쭉 편다. 둘째, 엄지를 손잡이 전극에 댄다. 셋째, 맨발로 발 뒤꿈치를 발 전극 끝에 맞춘다. 넷째, 띠띠띠띠 소리와 함께 10초간 측정을 진행한다. 다섯째, 띠리리리 소리 후 측정 화면에 나타나는 엔드 즉 측정 완료 화면을 확인하고 내려온다. 그리고 검사 자세에서 팔의 주의사항이다. 손전극을 들고 팔을 쭉 편다. 굽은 팔은 잘못된 자세이다. 팔과 다리가 붙지 않아야 하며 팔을 지나치게 올리거나 내리지 않아야 한다. 겨드랑이가 몸에 닿는 경우 소매가 있는 옷을 입고 측정한다. 다음은 검사 자세에서 손의 주의사항이다. 손전극을 들고 있을 때 왼손과 오른손의 엄지가 서로 붙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엄지손가락의 지문 부위가 전극에 잘 닿아 있어야 하며 전극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검사 자세에서 다리와 발의 주의사항이다. 기기에 올라갈 때 맨발이어야 하며 양말을 신으면 안 된다. 발 전극의 뒤쪽에 발 뒤꿈치를 맞춘다. 양발이 서로 닿지 않게 한다. 발 전극에 서 있을 때 허벅지는 서로 붙지 않아야 한다. 허벅지가 붙는 경우 긴 바지를 입는다. 측정 항목을 설명하면 체중은 몸 전체의 무게이다. 체지방률은 체중에서 체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표준 범위는 남자가 10에서부터 20% 여자는 18에서부터 28% 범위이다. 근육량은 뼈에 붙어있는 골격근 양이다. 내장 지방은 복부의 내장 사이에 쌓인 지방으로 레벨 범위는 1에서부터 20까지 범위이며 10 이상은 복부 비만이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